재건 수술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솔직히 봤죠. 사실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재건 수술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진 않아요. 재건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재수술과 재건의 어떤 개념적인 차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를 저희가 말을 할 때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이제 저희 과 이름을 말을 해요. 성형외과에는 플라스틱과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 해서 저희 이제 주로 보는 논문도 PRS라고 하죠.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형외과의 처음 역사 시작이 뭔가를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데 없던 거를 만들어준다라는 개념하고 있는 거를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없다와 있다 차이가 조금 달라요.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있어 또는 조금 덜 이뻐 뭐 이런 느낌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티브는 뭐냐면 있던 건데 없어졌어. 예를 들면 옛날 전쟁 때 이제 총상이나 전쟁 과정 중에 많은 결손 환자들이 생기는데 또는 뭐 잘라내거나 암 수술 후에 도려내거나 했을 때 그 빈 부분 없어진 부분을 어떻게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느냐 또는 기능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만들어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리컨스트럭티브 서절이라는 개념이었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 이제 리컨스트럭티브 서절이라는 영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님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혁신에 이르게 하는 축적의 과정이다 라는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달나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 궤도권을 벗어나서 달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죠. 그게 의사들이 여태껏 해왔던 또는 과학자들이 여태껏 해왔던 거죠.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에 이제 그 비행기에 대한 어떤 초창기 스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다빈치가 팔랑개비도 만들고 비행기처럼 날개도 만들고 이랬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하늘을 나는 기계인 비행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죠. 그러면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그러면 비행기를 내가 최초로 만든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냥 꿈꾸면서 본인이 스케치만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요. 굉장히 괴로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왜 오늘 이걸 모두에 설명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혼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겪었던 일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 느낌이었어요. 개념 설계 역량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부가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꿈을 꾸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개념 설계는 시행착오를 거쳐 끊임없이 축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아이디어는 그냥 혼자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 설계라는 것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되기에 만드는 그런 설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실행 역량이에요. 하나는 그런 개념 설계된 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오히려 실행 능력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수술은 이제 섭스트랙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주로는 잘라내는 방식이죠. 지금까지의 개념들이 다 그랬어요. 성형수술이건 무슨 암수술이건 의학의 발전이 다 이런 식이었죠. 섭스트랙티브라는 것은 잘라낸다, 제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있는 게 병소의 제거, 암이나 또는 염증이 심한 조직을 잘라낸다. 또는 변형 등이 생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낸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과도하게 크거나 우리는 사각턱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것들 불필요한 부분의 커진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섭스트랙티브 방식이었죠. 제거하는 방법. 근데 에디티브한 방식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상 형태로의 복원, 기능이나 외형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좀 더 나은 기능과 외형을 부여하는 것도 에디티브 방식인데 최근의 방식은 이런 섭스트랙티브한 방식에서 점점 에디티브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에디티브한 방식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성형수술에서도 재건 수술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형물은 크게는 세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볼륨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의 볼륨. 그 다음에 스페이서라고 해가지고 빈 공간을 메꿔준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스트럭처라고 해서 무너진 구조를 이렇게 지지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는 다른 말인 결손과 부족함이에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다. 그러면 결손이잖아요 이거는. 또는 암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또 이것도 결손이잖아요. 또는 화상을 입어서 피부를 많이 태웠다. 그러면 이제 또 피부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또는 부족함이죠. 피부에 덮어줄 수 있는 피부가 부족한 결손, 이런 궁띡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죠. 암수술을 잘하는 어떤 온콜로지스트가 수술을 하고 잘라냈는데 그 잘라낸 거를 그냥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덮어줘야 돼요. 정상세포나 어떤 정상조직으로.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공학하는 사람들이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니까 3D 프린터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와 조만간에 인공장기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중아시아, 몽고 이런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춤이라는 어떤 집 형태예요. 이 형태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나무와 고기 가죽들, 천만 있어요. 집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와 집을 만드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직공학 기술이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집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만드는 롯데타워예요. 이게 뭐 백매층인가 되죠? 그런데 이 타워를 설계하는 데는 여기서는 그냥 나무랑 천만 있으면 됐어요. 바람 막아주고 이러면 되니까 바닥에 좀 깔고 이러면 됐는데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이게 백매층이 올라가려면 일단 짓는데 삐딱하게 안 되고 똑바로 올라가야 되고 또 이게 땅이 집안이 꺼지지 않으니까 집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깨우뚱깨우뚱할 수 있으니까 풍량 설계라고, 풍동 설계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중이 늘어나니까 그 하중을 버티는 구조 설계도 필요했고요. 또 터파기에서 아까 집안이 가라앉거나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래서 동원된 첨단 기술들이 위성 측량 기술이라는 게 있고 외벽, 그래서 바람이나 어떤 온도 단열 그다음에 풍동 설계 그다음에 초고층 설계, 구조 설계 또 이런 건물에는 마치 사람 몸처럼 엘리베이터도 다니고 온수, 하수, 오수, 가스, 바람, 온풍, 환기, 배기, 흡기 뭐 이런 것들 다 돼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 몸 같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는데 이런 꼬만한 집 짓고 간단한 집 짓다가 이런 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 기술이 다 모여야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를 배양한다고 했을 때 세포는 배양하는 그 배양 접시에서 한 층으로만 자라요. 절대 그 두 층으로 세 층으로 이렇게 오버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컨택 인이비션이라고 하는데 세포끼리 부딪히면 성장을 멈춰요. 그래서 증식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하나 한 층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층으로 올라오는 녀석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멀티레이어로. 그럼 이건 암은 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직 배양을 하면서 암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세포가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그러니까 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오르간이 되고 오르간이 모여서 스피시스, 종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큰 개념상으로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지금 오르간까지는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장기 그 얘기예요. 아까 블레이드런너에서 2019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층층이 세포를 쌓아서 조직 티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바이오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나온 거예요. 3차원적으로 뭔가를 쌓는 그런 기술이 나온 거를 바이오 쪽에 접목을 하니까 세포를 쌓아보자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50층, 100층 쌓고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오 잉크라는 건 세포가 들어있는 잉크를 통해서 이렇게 쌓는 작업들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튜블러한 원통형 기관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혈관 또는 기관지 연골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임상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너무 넘어가니까 이제 꿈꾸는 거죠. 뭐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는 아니고 어떤 한 공간에서 어떤 바이오프린터가 있어서 야 심장 뽑아줘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상상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얼마나 펜시할까. 그래서 어떤 일러스트는 이렇게 그려놨죠. 수술방에서 막 필요하면 그냥 쫙 뽑아가지고 야 폐 나와라 그러면 폐 나오고 눈 나와라 그러면 눈 나오고 장이 필요해 그러면 장을 막 순대 뽑듯이 쭉쭉쭉 뽑아주고 야 심장 필요해 그러면 심장 뽑아주고 이런 일러스트레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언젠간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겨우 이렇게 춤이라는 이런 집 짓는 단계에서 겨우 한 2층 3층 집 그래서 가스 배관 오수 하수 이렇게 연결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롯데타워처럼 초고층 빌딩처럼 돼가지고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아주 하이테크가 지금 쓰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개발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 설계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행 역량이라고 해서 수많은 허들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허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각계격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블레이드런너 2019년도에 미래 상황을 그렸던 그런 눈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홍팟을 판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뤄지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2045년엔 될래나 2050년엔 될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는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꿈꾸던 영화적 상상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마치 이런 불쏘시개. 정글의 법칙 보면 이렇게 파이어 스틸로 불씩 튕겨서 그걸로 이렇게 큰 불을 만들잖아요. 지금 겨우 불쏘시개로 불 붙인 상황 정도 돼요. 이걸 장작불로 만들고 이걸 큰 불로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중국에서 한 2년, 3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제 은사님이 귀 만드는 일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귀 쪽 얘기 좀 관심 맡기 갖고 보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 한쪽 귀가 없이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귀를 만들어줄 때 이 말랑말랑한 연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셀베양이나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귀 연골 모양을 만들어줬다. 이런 내용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조직공학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PGA랑 PLA, PCL 이런 재료들이 이제 많이 쓰여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다니 어? 결과가 괜찮더라. 이런 게 지금 중국 논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크기도 적절히 크고 이런 콘볼루션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거 이것까지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좋았고 세포 검사 해봤더니 세포들이 그 안으로 잘 자라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30개월 되니까 어?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게 한 달 됐을 때 30개월 됐을 때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건 나는 상상만 하던 건데 얘네들은 실제로 했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거 하려고 지금 한 6, 7년째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직도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나 시작할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를 갖추는데 건물 모양처럼 우리가 세포를 쌓아서 조직을 만드는데 골격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골격구조가 사람처럼 내골격이 있고 또는 이런 파충류처럼 외골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 다 잘 믹스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로 충분히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골격으로 이렇게 철사,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이런 수술 내용도 실제로 임상적으로 활용이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엔진 있잖아요. 우리 내연기관 내연기관 이런 수술,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다가 현재 지금 모터로 좀 옮겨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지금 한 여기쯤 되지 않나 싶어요.